충만한 끼로 무장한 예능 선수들의 치열한 혈투, 노래 싸움 승부, 제 11차전. 의인 김 과장이 등장합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의인님. 나 의인 아니에요. 음당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승부의 MC, 남궁민. 안녕하세요. 노래 싸움 승부 제 11차전입니다. 지난 10차전에서 대한뮤직스포츠연맹의 기록에 따른 감독 전적 승률을 공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죠? 제가 1위였는데. 근데 김수로 씨가 또 꼴찌였고 그랬는데. 과연 현재 전적 승률 1위 감독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합니다. 승률 54.8% 뮤지 아니야? 31전 17승 14패를 기록한 감독. 뮤지! 뮤지 감독님 1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학창시절에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노래 싸움 승부에서 1등을 하게 된다고 해서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조금 더 분발해서 유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박수홍 감독님께서 54%로 2위를 차지하셨고요. 그리고 꼴찌는 우리 김수로 감독님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이상민 감독님이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저런.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된거죠? 1승도 못 올렸잖아. 저번주에. 할 말이 없네요. 꼴찌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허세같고. 이제는 승리를 올려야겠네요. 맞아요. 올릴 때가 왔어요. 네. 올릴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에 목마른 이상민 감독님. 오늘 어떤 선수단과 함께 나오셨는지. 가수 이상으로 노래를 잘하는 배우분들입니다. 누굴까요? 정말 믿지 못하겠는데요. 이분들의 울림을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수 입장. 이상민 감독의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안세하. 유상우. 황석정. 황석정 선배님은 이미 승부에서 한 두 차례 울림을 좀 던지셨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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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처음이잖아요. 네. 열정은 이제 굉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끝난거야 우리는. 열정만 있으면. 완전 불타오르네 불타올라. 노래를 저 친구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거는 꼭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절대 지지 않고 오늘 우승해보겠습니다. 안세하 씨. 안재욱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를 데뷔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재욱의 뻥이야. 뻥이야? 네. 뻥이야. 다 뻥인 줄 알았어요.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요? 네. 뻥이야 모두 다 뻥이야. 나. 나 밖에는 모른다 했었지. 여자한테 차이도 어렵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 선배님과 같이 앨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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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유상욱 씨 여자친구분 응원 오셨대요. 진짜? 에? 아 진짜. 김수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연기자 김혜진 씨라고. 에? 김혜진 씨. 오 마이 갓. 아니 와 진짜. 나이 차이가 꽤. 이제 10살 차이. 오 그렇군요. 추락한 경배 인기 했던 4차 정보가 왔어. 현준 씨에 대한 감정. 그만 끝내버리라고. 잠시 후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진짜? 여자친구분이 방송에 또 구경 온 건 또 처음이라.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박성훈 감독님. 네. 지금 대표적으로 KBS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네 새끼들을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 입장. 이성훈. 이세진. 이성훈. 이성훈. 이세진. 잘 되면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또 한 번의 우승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장난스럽지 않게 하지마! 시끄러워 하지마! 개그우먼의 흐르는 끼를 발삼해서 칠 수 없지!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나미 씨 네 부류의 명곡에서 노래하고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다고요? 네 제가 바다시 노래하는 데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이따 뒤늦게 나갔거든요 네네 제가 나와야 하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도와주러 왔는데 오나미 씨가 정말 마음이 여려요 외모만큼이나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저쪽에 다섯 개 나오는데 안 나온다 그럼 방송 최초로 진짜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대성통곡 네 대성통곡 노래하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진 씨 네 랩자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작사 랩으로 그러면은 원 투 쓰리 고요 floor but I song 나는 뮤직 타이버 내게 힙합 이란 인생은 애피타이저 언제나 내게 라이브 와이어 달려 와이어 키까지 담벼락 깨마섞 이 승부의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을 모셨어요 어떤 국가대표들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수로 감독님의 선수단 입장. 우지원. 하태권. 최병철. 저번 주에 승률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게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승부사들을 모셨습니다. 우지원. 우지원 3점쯤. 성공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우지원이 던집니다. 성공입니다. 대학팀으로서는 처음으로 챔피언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농구 승부사 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자 펜싱에서 12년 만에 메달이 나온 감격적인 순간. 펜싱 해설위원. 최병철입니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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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려운 걸 해낼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해낼지 말입니다. 스페시 잘 받는 하태권. 다시 표시 성공입니다. 하태권 금메달. 2004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하태권입니다. 이런 승부사라면 벌써 게임 끝났고요. 멋진 싸움 해결 승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노래는 즐겨 부르는 편이세요? 우지원 씨는? 우지원 씨는 쿨 앨범에서 노래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박수웅 씨. 그거 한번 자료하면 자료음악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못 보여줄 정도입니다. 이 노래를 하게 하는 자신이. 우리끼리 얘기했거든요. 넌 운동만 하고 난 개그만 할게. 이런 서로 간에. 기억나시죠? 기억이 살짝 나는데 앨범 몇 개 내셨죠? 음반? 저는 박경림 씨의 앨범 공제해가지고 총 한 개 냈습니다. 그래요? 저는 두 개 냈습니다. 두 개? 그렇군요. 잘났다 정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앨범 몇 장은 갖고 있어야.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뮤직 감독님 선수단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놓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왕국의 주인공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선수 입장! 뮤직 감독의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겨울왕국의 성우! 뭐야 진짜다. 엘사! 소연! 전 아렌데레 여왕 엘사라고 합니다. 안나, 날 위해 널 희생한 거니? 사랑? 그래, 바로 사랑이야! 올라프! 이창원! 안녕하세요. 올라프예요. 저는 끌어안기 좋아해요. 안나, 박지윤! 안녕하세요. 아렌데레 안나 공주예요.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 연주 들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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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망해라. 당신 말고요, 내가 민망하되고요. 당신은 멋있어요. 너 모르니? 아나! 날 위해 널 시작한 거니? 저희는 에이스가 있으니까요. 에이스가 있습니다. 아, 에이스입니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에이가 트리플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에이스가 세 분입니다. 자, 지켜봐 주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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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씨는 겨울왕국 수록곡도 부르셨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요집을 앨범과 함께하는 동요집을 같이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거기 수록된 곡 반 이상을 원테이크 한 번에 쭉 부르셨던 분이세요. 아, 그래요? 곡을 워낙 감독님이 잘 만드셔가지고 네, 오늘 또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 에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너무 떨리는데 어, 저희 아들이 이 프로를 너무 좋아해서 네, 네, 네. 엄마가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겠다고 그 각오로 열심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시작 멘트 한 번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노래 싸움 승부 제 10일 차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